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예쁜 꽃 액자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3장, 풀, 가위 필요합니다. 먼저 색종이를 작은 색종이 4장으로 오려줄 거예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모두 펼친 후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리면 작은 색종이 4장이 나와요. 오린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접은 선이 일자선이 되도록 색종이 돌려놓고 아이스크림 접기 할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이 뾰족하게 접어주세요. 아래쪽에 뾰족한 모서리가 위쪽에 모서리에 가도록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뒤집어주면 꽃잎 한 장 완성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총 8장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종이에 꽃잎 붙여볼게요. 꽃잎 뒤쪽에 꼼꼼하게 모두 풀칠한 후 노란색 색종이 모서리에 맞추어 꽃잎을 붙여줍니다. 두 번째 꽃잎도 뒤쪽에 꼼꼼하게 풀칠하고 노란색 색종이 모서리에 맞추어 붙여주세요. 세 번째 꽃잎도 모서리에 맞추어 붙여줍니다. 네 번째 꽃잎도 뒤쪽에 꼼꼼하게 풀칠하고 노란색 색종이 모서리에 맞추어 붙여주세요. 다섯 번째 꽃잎은 이 아래쪽 주황색 부분에만 풀칠해줍니다. 그리고 꽃잎과 꽃잎 사이에 붙여주세요. 다음 꽃잎도 아래쪽에만 풀칠해서 꽃잎과 꽃잎 사이에 붙여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에 붙여주면 예쁜 꽃 액자 완성입니다. fin Derek 65 27 29 29 29 29 31 36 31 32 31 33 23 34 34